성경말씀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학성경 45면에 있습니다 6절부터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제자들이 보고 붕괴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류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뤄오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항상 누려야 할 그리스도인의 축복입니다 항상 누려야 할 그리스도인의 축복입니다 먼저 지금 이대로 지금 이대로 살아도 되는가 이 질문을 이번 한 주간 던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공적인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사실상 모든 게 끝이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 그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입니다 심지어 배신한 베드로에게도 주님은 찾아오셨고 그 일로 베드로의 모든 것은 성공적인 인생이 된 것이죠 오늘 본문은 주님이 가장 원하시고 가장 필요로 하시고 가장 정확한 시간표에 마리아가 쓰임받은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런 그리스도인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 번째입니다 멸망의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멸망의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그 이면에는 멸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사탄이 세상 임금, 세상 신으로 지금 자극해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베드로우서 3장 12절에도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르니와 마지막 때 세상은 다 불타 없어집니다 멸망받습니다 세상은 희망을 말하지만 성경은 처음부터 종말을 이야기했습니다 개인의 종말, 역사의 종말, 그리고 이 지구의 종말입니다 그게 언제냐? 천국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돼서 전파된 이유입니다 그때 마태복음 25장 4절 말씀에 마귀를 가두기 위해 만든 그리고 마귀를 추종하는 자들을 가두기 위해 만든 지옥에 마귀와 하나님 백성이 아닌 모든 자는 던져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오셨고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주셨고 부하루의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비밀을 주셨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감 그 본 그대로 재림하시겠다 그때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이 종말 되는 그날 바라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 붙잡아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땅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는 사탄의 종으로 멸망받는 사람 또 하나는 그리스도로 새 생명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얼음을 따라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을 오늘 서론에 말씀드렸듯 성공자라 합니다 그 기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알고 소유한 사람 이것이 없는 자는 아무리 훌륭해도 뛰어나도 결국 멸망받지만 아무리 부족해도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 알고 소유한 사람은 승리하게 됩니다 창세기 7장 홍수 사건 아시지 않습니까 똑같은 사건데 한쪽은 구원을 받고 한쪽은 멸망을 받았습니다 결국 방주 아니냐 아니면 방주 밖에 있냐 그 기준은 그리스도를 아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냐 그리스도 밖에 있냐 이것이죠 홍해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홍해 때문에 구원을 받고 홍해 때문에 멸망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상수리 수풀에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지만 롯은 멸망받기 직전에 그 아름답고 휘황찬란한 소돔을 선택했죠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가 아닙니다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나는 누구이고 나는 무엇을 알고 있느냐 이것이 전부인 것이죠 야곱과 애서는 한 부모 밑에 태어났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애서가 더 남자답고 매력적이고 멋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축복하셨습니다 왜냐 야곱의 관심이 남달랐기 때문이죠 형 애서는 하나님이 주신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적인 부분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것이죠 요셉과 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시대 살릴 하나님의 계획을 마음에 품고 늘 생각하고 꿈에 나올 만큼 기도하고 또 입으로 고백도 했습니다 하지만 형들은 먹고 살기에 바빴죠 저는 복음의 흐름에 있으면 중요한 시간표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됩니다 계집종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기도 했던 베드로 복음의 흐름 속에 있을 때는 안전병의 진정한 문제를 알고 또 그 필요를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하시겠다는 시간표가 보여졌을 때 기적이 일어났죠 이것이 우리가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않아야 될 이유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코로나 시대에 복음의 흐름을 알고 있는 자는 더 쓰임받고 번성하고 그렇지 못한 자는 멸망받겠죠 이제 이 코로나 시대가 지나고 나면 정신병 팬데믹이 온다고 이미 뉴스 기사에 떴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메시지를 받아왔던 시대가 다가오는 것이죠 이제 거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이상한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복음의 흐름 속에 계셔야 될 이유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 번 인생 중요한 기회 한 번 인생 중요한 기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리아도 처음부터 관심이 남달랐습니다 마르다와는 달리 마리아는 말씀을 청중함으로 시작했죠 시간이 흘러 예수님의 십자가 지기 직전에 마리아는 가장 필요한 헌신을 했습니다 마리아는 가장 필요한 헌신을 했습니다 나는 주님의 가장 천한 종입니다 주님께서 최고 영광 받아주옵소서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마리아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감사하는 마음 찬양하는 마음 그리고 죄송한 마음이 교차되었겠죠 지금 주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다는 말입니다 십자가 말이 십자가지 온몸에 못이 바뀌고 처찍질로 또 물과 피를 쏟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람이 물을 쏟으려면 심장에 창이 관통될 때 물이 쏟아진답니다 그 어마어마한 고통을 알고 있는 주님이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이셨지만 또 인간의 모든 본성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그 외로운 상황에 마리아는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며 오늘 기름을 부은 것입니다 유일하게 마리아가 십자가 앞에서 의미 있는 헌신을 한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 참된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을 확인시킨 행동입니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원하는 그 시간표에 이 여인은 전재산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복음이 증거되는 모든 곳에 이 여인의 행동이 기념되도록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주님에게 기름을 붓는 행위입니까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어두운 곳에 계시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고백하고 말하는 것이 기름 부은 것이다 어제 말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한 주간 우리는 모든 현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에 우리는 더 이상 피를 흘려서 제사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리스도 고백하시면 됩니다 주님은 또한 고백하는 자에게 말세 때 물붙듯이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약속대로 날마다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또 주님의 약속대로 날마다 이 그리스도에게 기름을 붓는 것이죠 매일매일 그리스도 붙잡고 그리스도 누리시는 겁니다 이것으로 모든 일을 출발하시는 겁니다 사업도 산업도 만남도 집안일도 후대를 키우는 일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그리스도로 출발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모든 것이 더해지는 축복 따라옵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현장은 변하게 되고 우리는 권능 가운데 증인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직전에 하신 약속들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 세상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흐름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리스도 고백하며 나아가면 됩니다 그 자에게 성령을 물붙듯이 보겠다 하셨기에 주님으로부터 매일매일 이 기름 부음을 받으시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절대 알려주지 않는 비밀 중에 비밀이죠 지금도 주님은 보좌우편에서 세계의 모든 현장을 바라보시며 전도와 성교와 세계복음만의 역사를 이루시고 주의 종들과 전도자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전도자로 살아갈 때 머리털로 주님을 씻겨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자로 살아갈 때 주님의 손과 발을 만지는 것이죠 그래서 한 주간 이 그리스도 고백하심으로 이 고백하는 축복 누리심으로 그리스도께서 내게 기름 부은 반 기름을 부으시는 그 응답과 증거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교회 기도 제목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이 약속 붙잡고 본격적으로 후대운동 하시고 또 시대를 치유하시며 이삼진라나 성교하는 그 교회의 주역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단위 목사님과 언론 목사님의 사액과 오력을 두고 또 우리 모든 부교육자분들께서 영권 가지고 다섯 가지 기초의 모델 될 수 있도록 장로님들과 교회 내 모든 직분자분들 미래를 본 중직자로서 복음 회복하고 전달할 절대 제자 될 수 있도록 정말 전도 목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하나교에서 삼백지교의 삼천 제자 일만성도에 주역 되실 수 있도록 또 전도자의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성교지와 성교사님 넣고 기도해 주시고 이삼진나라 또 차세대 다민족 TCK 넣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랩런트 데이입니다 우리 후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의 RUTC 묵상작품 콘테스트가 4월 25일 주일까지 그리고 그 주일의 서밋 집중 훈련이 오후 5시 반부터 있습니다 정말 우리 후대를 키우기 위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되게 하시고 우리 후대들이 정말로 주인님 안에서 자라 2, 3, 7과 5천 종족 세계보고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3, 7 화요 제자 훈련이 4월 27일 화요일에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그토록 교회 내 모든 질구 가운데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각자 힘 주시는 대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